이 학습지 구성만 이렇게 알차게 돼 있냐 그러면 제가 소개를 안 드리겠죠 굉장한 구성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타누키입니다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보통 연말쯤에 세우는 목표가 있는데 바로 영어공부입니다 오늘 소개 드리는 제품은 가벼운 학습지의 영어학습지인데요 왜 영어학습지를 선택했냐 우선 영어공부를 매번 시작만 했다가 중도 포기를 했었고 학원이나 전학, 화상영화, 어플 등 다양한 영어공부 방법을 사용해 봤는데 지금 소개 드리는 가벼운 영어학습지가 제일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큰 부분은 학습지 자체가 얇아서 부담감이 없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한권이 일주일치 분량입니다 굉장히 얇죠 하루에 15분 일주일에 한권 영어 습관을 길러주고 손으로 쓰면서 집중하는 종이학습지 한권으로 단거나 실전에 쓰이는 진짜 영어까지 정복이 가능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특히 영어공부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루에 15분만 투자를 하면 되니 부담감이 크지 않아서 벌써부터 뭔가 매일매일 꾸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유창하게 영어를 말하는 제 모습이 기대가 되네요 현대인들의 하루 ott 평균 시청시간이 42분 유튜브 시청시간이 40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15분 정도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루에 공부를 짧게 짧게 해도 실력이 쌓이는지 의문이 드신다면 가벼운 학습지만의 4단계 자동 복습 시스템으로 15분 안에 학습과 복습을 한꺼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이번주 내용 복습 2단계는 지난주 내용 복습 3단계는 한 달간의 학습 점검 4단계는 3개월 후 실력 점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지 내용을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단어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문장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법은 컬러 표시 배우 문장을 바로 사용해보는 롤플레이 패턴으로 익혀 다양하게 응용 가능한 독해 패턴 등 내용 구성이 굉장히 알차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가벼운 학습지로 공부한 지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하루 15분이라는 분량이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해서 언젠간 영어로 유창하게 말하는 제 모습을 그려나가면서 가벼운 학습지와 함께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지 구성만 이렇게 알차게 되어 있냐 그러면 제가 소개를 안 드리겠죠 굉장한 구성품이 있습니다 이 검은색 박스에 있는데 내용물을 보시면 위클리 플래너가 들어가 있고 내가 학습을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할 때 사용하는 스티커들과 불규칙 동사 변화표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제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학습이 다 되면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표도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품들을 보니 참 이 학습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성취감을 주려고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어야지 또 혼자 공부를 하죠 해당 학습지의 추천 대상으로는 영어공부를 시작해서 작심삼일로 끝나시는 분들 숙제처럼 생각했던 영어공부를 재밌고 쉽게 배우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벼운 학습지가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부터 취미 부업까지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더보기란에 기재한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학습 분량을 아직 못해가지고 슬슬 공부를 또 해보러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